왜 뭐 사랑에는 국견도 없다라는 말처럼 언어를 가장 빨리 배우려고 사랑을 하라 이런 말들 있잖아요.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던데 이세용씨 어떠세요 이번에 일본어 대사가 굉장히 많았죠? 예 사실은 제가 피켄타라고 배우는 거다 일본어를 더 많이 했어요. 말이 말이 없는 인물이어서 제가 일본어를 더 많이 했는데 사실은 초반에는 중고의 말에 리액션도 해야 되니까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다 외우지 않으면 이해가 안되니까 긴장도 되게 많이 하고 처음에는 진짜 외로웠어요. 계속 외로웠어요. 피부가 더 외로웠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스태프분들 일본 스태프분들 그리고 일본 배우분들이랑 작업할 때도 나중에는 같이 장난도 많이 치고 저도 한국어 가르치고 켄타로 배우도 저한테 일본어 가르치고 그러면서 되게 편안하게 현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영상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켄타로는 보니까 한국말은 진짜 잘하는데요? 맞아요. 저보다 저보다 더 한국어로 잘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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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예. 아 지금 기억나는 한국말이 있다면 뭘까요? 아 지금? 지금? 네. 아 이 얼굴로 판빙스 만들어주세요. 우와. 이 얼굴로 판빙스 만들어주세요. 이런게 구체적인 말을 하시면. 이게 가장 처음에 기억나는 한국어입니다. 네. 이 마음이 제일 처음에 기억한 한국어입니다. 우와. 대단합니다. 미세미가 고올려서 그 때 이 얼굴로 판빙스 만들어주세요. 그런게 현장에서 일찍 있었어요. 네. 사실 첫 촬영 봤을때 호수가 굉장히 얼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얼음으로 판빙스 만들어주세요 라는 걸 제일 먼저 기억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양봘 가본가요? 네. 양국에서 만났으니까요. 양봘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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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봘